우여곡적골터 1대1 저희가 이제 우여곡적골터 1대1, 세트스코어 1대1입니다 11점은 11점인데 PBA 룰이 마지막은 9점이래요 맞죠? LPBA 룰이 9점이기 때문에 마지막은 9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누가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일단은 9점으로 해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초고이기 때문에 다시 시작, 저부터 시작하... 이거 남승이 너부터 시작하... 아까 이거 초반에 실수했기 때문에 그때는 짧았거든요? 다시 쟤도전을... 사실 한솔씨가 이거 3뱅크샷 어디 찍는지나 봤었는데 그거 하면 딱 2점 득점이지? 그거 하면 딱 2점 득점일 것 같아요 그때 끝내셨으니까... 너래 맞대 이거 봐봐 그래 저는 그러면 3뱅크 갈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잖아 고민아 5분 정도 하셨는데 뭐지? 나 준비... 설계 다 해놨었는데 그러니까 이거 왜냐면 남승씨 치기 전에 아까 한솔씨 샷을 제대로 봤으면 어디 찍으면 되는지 아는데 지금 안 봤어요 온통 관심이 없어요 지금 안 봤어요 온통 관심이 없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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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내 핑계를 하라고 했지 또 내 핑계를 하라고 했지 치기 전에 또 뭐 한다고 저기서 어 이랬어 뭐 하는 거지? 뭐 하는 거지?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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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얇게도 맞히시네 흔들린다 흔들린다 계속 얇게도 맞히시네 흔들리고 있어 자! 그렇지! 그렇지! 그렇다! 아하! 직접 가는 게 낫겠지? 그치? 어떻게 치실 거예요? 직접이요 네 저기 말 디펜서 장난 아닌데요 됐어 아우 나쁘지 않지? 어 좋아요 그렇지 그렇지 자! 포지션 자! 원뱅크루셔라 서라 자! 포지션 자! 원뱅크루셔라 서라 살짝 뜨고 그렇지! 이야! 원뱅크 이거 직접 친다 야 이거 맞으면 간다 예능인데 길게는 안 되고 뭐 키스가 키스가 누면 쟤가 떨어져서 야 여기서 날 새끼 나겠구나 아 뭐라 또 모르고 얘기하시는데 아 그냥 하나 하나 하나도 힘들어요 그냥 야 뭐야 된거 와 이게 된거 와 이게 뭘 뭐야 야 뭐야 뭐야 된거 와 이게 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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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아 아 아 아 자 친구와 길게 아니야? 별로였어?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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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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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눈 감고 쳐도 되는 공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오늘 당구장 처음 오신 분이 이거 쳐보세요 하면 그냥 치는 공이야 이거는 하하하하 저기야 저 못 치기가 너무 힘든 원뱅크샷이에요 오 에라 어 아 어 아 어 아 하하하하 두꺼웠다 아 두꺼웠어 아무 말 안 할게요, 뭐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수저피 씨. 아, 수저피 씨. 이야, 이거 아주 재밌구만, 결승전이. 아, 수저피 씨. 이야, 이거 아주 재밌구만, 결승전이. 아, 이건 보여드릴게요. 원뱅크의 기본을 보여드릴게요, 남석 씨. 이런 게 원뱅크 맞아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마라, 씨. 이거는 부드럽게 넣으면 돼요. 뭐 잡고 그러고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냥 회전 주고 두께 사람이에요, 다.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남석 씨 하는 짓 보면. 이걸 왜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남석 씨 하는 짓 보면. 일단 1대2 한 번 해. 어? 일단 1대2 한 번 해. 그렇지, 역시. 그렇지, 역시. 아, 파이팅. 그렇지, 역시. 아, 파이팅. 역시. 아, 파이팅. 아, 파이팅. 진짜? 정말? 오. 진짜? 정말? 정말? 오. 아, 너무 얇다. 아, 너무 얇다. 아, 그래도 1점. 살짝 두껍게 갔어야 되는데. 오. 지금 이제 아무도 못 보고 계시겠지만 뒤쪽에 구경하시는 분이 또 우리 PBA 또 훌륭한 선수분들께서 구경을 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이 경기에 대한 많은 관심이 쏠렸다라는 게. 두껍게. 굿샷. 굿샷. 아, 나이스샷. 나이스, 나이스.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뭐가 막히긴 게 뻥 뚫린 것처럼. 굿샷. 굿샷. 와, 또 아까 그 느낌으로 온다, 공이 계속. 잘 쳤다. 깔끔하네요. 굿셔. 이쁘게. 깔끔하네요. 공이 굴러가면서 그냥 맞으러 간다고. 맞아. 다음 큐에 너 2점짜리, 나 2점짜리. 끝. 오, 4점 남았네요. 이거 재미있다, 2점짜리가 있어서. 이야. 나이스. 오, 대박사건. 이건 좀 난이도가 있는 공이네요. 이거 들어가면 진다. 이야, 승부, 승부다. 승부다, 이거. 쓰리 뱅크 된 거 아니야? 걸려들었어? 되지 않나요? 아니, 아니. 그냥 물어본 거야, 너한테. 뭐가 걸려들어요? 너 그 시스템 안에 걸려있냐고. 시스템 아니니까 걸렸다,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아, 남성이 옛날에 걸렸었잖아요. 깡두, 깡두한테 걸려가지고. 아, 아, 잘 묻혔어. 뭔가, 어, 네. 아, 잘 묻혔어. 뭔가, 어, 네. 깡깡 짰어. 어렵다, 어려워진다. 오, 좋아. 오, 좋아. 뭐야. 오, 갔어. 뭐 주지? 오. 아, 참 이거 좋아해요. 어? 아, 참 이거 좋아해요. 이거 참 좋아해요. 파이팅. 가자. 가자. 아, 이야. 뭐 그냥 나와 있네. 뭐 그냥 나와 있네. 음. 집중해야 돼요. 좋아. 파이팅. 좋아. 파이팅. 좋아. 파이팅. 2점 남았다. 와, 2점 남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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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행이야. 아, 참. 어우, 다행이야. 다행이다. 예쁘게. 긴장 살짝 하긴 했다, 남성이가. 원래 긴장 안. 이거 할 때는 좀 긴장하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샷이 하나씩 있으면 좋다니까. 내 입장에서는. 패배 그걸 준 거니까, 명분을. ㅎㅎㅎ maison 님이 드릴ulf을까지. ograp. 맞아요. 하하하하. 이 점을 아까처럼 제가 또 마무리해 볼게요. 얼! ET supportive. colocar 어떻게 해요? 2점짜리 좋은데요? 하나씩 치자. 2점짜리가 더 좋죠. 2점짜리는 확실한 공이 아닌 거야. 그래도. 너무 잘 봤어. 너무 잘 봤어. 어머. 그런데 치셨을 때는 진짜 눈빛이. 장난 아니죠. 매력이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2점짜리 칠 걸 그냥. 밀어서 딱 갔어야 하는데. 너무 얇게 치려고 하니까. 굿샷. 굿샷 굿샷.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굿샷 굿샷.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는 잘하면 돼. 굿샷. 아까 전에 저런 식으로 쳤어야 하는데. 약간 밀림으로 갔어야 하는데. 얇게 쳐서 키스를 했어요. 아하. 이야. 흐하흐하. 이야! 이야. 웃 훌 their water. communications ỹango. 7대1. 좋긴 하에요. 트레저입니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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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용미! 용미! 안 맞을 거면 수비라도 때려 안 맞아 안 돼 안 보여 안 보여 이리로 때려 이리로 가는 건 사실은 사실 이게 좋지 이쪽으로 그렇지? 장훈아 장훈아 둘 셋 이건데 이리로 때려야겠다 그렇지, 그리로 가야지 이거는 뭐 도전해봐야지 그렇죠, 이거는 하는 거야 자, 이걸 치면 저희가 이깁니다 이제 좋다, 남수가! 오! 좋다, 남수가! 아, 끝났는 줄 알았어 오버! 오버! 조금만 타격 줬으면 들어 그렇지, 타격 줬으면 네 와 맞았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이 씨 빼주세요 네, 이 씨를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2점 남았습니다 와 여기까지 쫓아오신다 5대0이었는데 예린씨 못 치면 난 무조건 마지막에 2점짜리에요 필요 없어요 이제 1점 남으셨습니다 승부차기 기분이다 그래도 마지막 공이 편하게 가진 않았는데 이걸 실수하다 보면 공이 모여서 내가 2점짜리 빅피쳐지요 저희 들리게 얘기해도 돼요 방에 뭐 없어서 치고 싶은 거 쳐요 얘기는 해주세요 그래도 한준씨 마지막 샷이니까 대충 치고 또 들어가면 봤다 그러지 말고 아직 고민 중이야 결정 나면 얘기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이 한 샷이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1억짜리라고 생각해보세요 이걸 치면 1억을 진짜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신기해요 남자 선수분들 1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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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지 마요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돌아 나와 오케이 좋아 돌아 나와 오케이는 좀 그랬어요 저는 오케이까지 오 돌아 나와 그렇지 그렇지 오모나 오케이 길게가 브릿지가 얘가 살짝 방어 방해는 하고 있어 한 점씩 치자 얌석아 아니 우린 기도해요 그러니까 그게 낫긴 나는데 그거는 길어 아 이거 봐봐요 공 없어 이거 안 맞았으면 무조건 아 이거 봐봐요 아 이거 안 맞았으면 무조건 다행이다 아 저도 준 거 같은데 길다 내가 이걸 쳤으면 네 공이 딱 좋은 거 나온다고 너무 얇았네 어 너무 잘 봤어 야야야야야 남석아 야야야야 남석아 더 올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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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짜리 그렇지 2점짜리 그렇지 이거는 하나 해줘 진짜로 야 정아 모르겠다 나는 모르겠다 오 오 오 뭐야 오 오 오 아 오 오 오 오 오 야 왜 이렇게 때려쳤어 야 왜 이렇게 때려쳤어 언니 편안하게 쳐요 그냥 하.. 끝나겠는데? 아까도 배 터져서 이기셨는데 배 터져서 이기셨는데 오! 높아! 오! 높아 나왔어! 오! 높아 나왔어 오! 높아! 오! 높아 나왔어 오! 높아! 오! 얘 봐라! 오! 얘 봐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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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방 양방 와 양방각에 딱 걸쳐있어요 선배님 직접 타격으로 그냥 때려버리면 돼요 직접을 쳐야 그래야 키스가 없어 야이씨! 와 키스가 있어서 야이씨! 와 키스가 있어서 와 진짜 맞으러 가는 공인데 야 끝났다 그래서 더 좀만 떠가고 하나 좀 끝났네 아 이거? 아니 이거 이거? 그냥 너 편한 대로 지금 편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다니까 오! 직접! 직접!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어떡해 와 와 와 어떡해 자 잘 쳤습니다 아주 뭐 끝난 게 아니니까 잘 쳤습니다 첫 번째 이제 1세트는 윤완석 이수근조를 네 소한솔 변혜린조가 이겼습니다 아 좀 자만이 불러일으켰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그래도 재밌었어요 그쵸? 재밌었는데 이제 바로 몸풀이었으니까 뒷팀은 더 말도 안되게 혼내주시기 바랍니다 아 사실 연예인들 중에서는 그 점수가 제일 높아요 현재 27점을 놓고 있는 우리 이수근 패밀리 와 이수근 채널의 또 우리 식구죠 우리 27점 고수님이십니다